아 진짜 이러지 말고 아 돌아서 드럽고 치즈에서 돌아서 간다 차권 탈환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나갔으면 좋겠네요 좋아 그래 그래 60발 좋아 저걸 어떻게 이거 여기도 막혀있을 거 아니야 길이 없으니까 아 뭐 계속 이동을 해봐야죠 그냥 길이 막혀있는 게 아니라 뚫려있는 건데 내가 못 간 건가 막혀있는 게 아니라 저기 다른 맵이네 네 걸어서 가자 좋아 좋아 되면 저 슬러그 같은 거 안 통하나? 좋아 아 이거 터거 할 겁니다 여기 세 개가 있으시다 전맵인데? 네 좋아 차 타면 금방이지 잠깐만 저기 있다는 거야? 저기를 뭘 깨서 지금 올라가라는 거야 뜯어서? 그럴 리가 있나 이 위에 있다는 거 아냐 이 위에 있다는 거 아냐 네? 네? 아 새가 갖고 있는 거야? 너가 갖고 있니? 여봐 아 다른 거 다 아 내 거 아우 진짜 어우 터트려 이 차가 어디갔죠? 아 기애 없게 게임 특정하게 만들어놨네 차를 터트리네 가자 자, 갑니다 이쪽은 건너편에 저기 있다고? 어디다 갔다 온거야? 저거를... 되게 메가맨 하는 기분이야 여기 있다고? 여기 어떻게 있어? 아, 내부에 있으시다 아, 지트기 싸우고 난리 났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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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번째 일찍 회수하러 갑니다 왜 거기 탔니? 쟤 반을 재치운다 지식은 네가 급하게 먹을 때 하는 거 기도를 지금시 교사란다 야야야 여기라며 아, 또 걸치기 해놨어? 아, 진짜 못해 쳐먹었다 다 걸쳐놨냐 저렇게 아니, 3천원 달려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이 건물 아... 아... 아, 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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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는 것 봐 지능 지능 어, 탕한 거 봐 저한테 맞아, тех에 맞을걸 저한테 길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길지에에에에에에에에 일찍 좋아 일찍 다 모았으니 돌아갑니다 저쪽으로 가면 된다 가라면 가야지 금메 성실하게 이게 마지막 맵이었으면 좋겠다 왠지 미치상 더 있을 것도 없는데 근데 너 꿈이 큰가? 아 길에 차 없는 것 봐 아 나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타임 타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가 아니라 놔두냐? 죽는 거요? 덤비면 다 죽는 거요 죽는 거요 겸, 겸, 겸 겸치가 되는 거요 다 좋아 야 총 진짜 세다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있나? 뭐 줄 거야 어 이거는 쓰레기고요 1100이라니 장난하나 30짜리인데 나 2500짜리 끼고 있는데 뭐야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저거는 농부사태 강하기라 나지 아니 근데 왜 쓰레기만 줘 2500이라구나 20, 29짜리인데 밑에 좋은 건가? 30짜리니까? 일단 끼자 아 이거 저격총 맞아? 왜 이렇게 많아? 어 야 이거 졸라 좋은 거다 내가 실수했다 형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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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을 알아보셨어야 되는데 짱짱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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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x2 졸라쓰 x2 졸라쓰 누르고 있으면 좀 나가나? 오 내.. 내 추향이야 지금 누르고 있음 쭉 나가는거야 20총이야 야아아아 안 밸리바블 타단이 많이 부죽되기는 한데 갈거야 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라 아 이거 필요 없겠는데 3스타를 찍겠네요 야 저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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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도 뭐야 이거는 야야야야야야 에이 농농이 다하다 이거 괜히 받은게 아니야 잘가 13000 야 야 뭐 줘봐 아이템 좀 먹어보자 야 이런게 있었네 보라색이야 기다려 아 이게 뭐냐 아씨 백시 112발? 연사속도가 나지 112발 레벨업 했으니까 스킬 찍겠습니다 나 뭔가 실수한거 같은데 괜찮겠죠 뭐 그게 올라가는거야 그걸로? 내려와 그럼 이걸 올리고 바로 타야 되는거네 아 이거 이거 타면 되는구나 야 크다 이거 샷까지 올라가겠는데 야아아아 1200에 아 쓰레기죠 지금 끼고 있는게 너무 좋다 너무 삭이다 초월했다 아 나 총알이 있어 아 무슨 내가 쓸 총알이 하나도 없냐 총알이 그렇게만 있었는데 아아 하나 났어? 헌터 엔젤이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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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엔젤이 죽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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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총 진짜 사기총만 있다 나 뭐야 이거 뭐야 너무 센데 이거? 너무 좋은데? 야야야야 떨어지면 안 돼 진짜 한 번만 봐줘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잘 올라와야 돼요 가장 무서워해야 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마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못 빠져 나 못 빠져 3천 경험치 아 거드로보진 오사기였고 나머지는 적당하다 뭐 먹지 않았나? 거드로보진 오사기였어 거드로보진 오사기였어 거드로보진 오사기였어 클래스 강화 아 근데 웨크로맨스야? 애맨이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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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미치야 아아 여기서 그럼 보충해가야 돼? 총알 없는데? 이상한 소리 뭐야 저거? 뭐니 나? 뭐니? 잠깐만 내꺼 나온거 같거든요? 연두색? 아 뭐야 아 총알 괜찮아 쟤! 아우 세다 진짜 세다 아 근데 아 빨리 총알 사오고 싶은데 총알이랑 다 사오고 싶은데 아 내려가면은 못 올라오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자 죽어가자 그래 필요해 필요해 나한테 필요해 모든 탄핵이 다 필요해 총 칸 다 4칸까지 밖에 안되죠? 아 5칸까지 해주지 하프라이프도 연료 칸 있지 않나? 1? 적네 살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ㅡㅡ 양쪽에 들려ada 어 좋아 안좋아 어클이 진짜 중요하다 어 뭐야? 뭐야? 아 근데 총알 없어 아 이거는 넣어라? 어 간다 아 총알이 너무 없어 자비를 빌려 어 뭐야? 뭐야? 아 내 도게 죽은 거야? 아 이러지 말자 진짜 한 번만 죽으면 그래 어 뭐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데미 살려주셨나 보다 어 저기 저기 뭐 있다 나중에 총알 먼저 아 쓰레기 먼저다 아 쓰레기 주지 마시고요 아 진짜 좋은 거 좀 줘 어어 웬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총알을 줄까? 뭐야 아 쓰레기다 어 죽을 수 없어 아 샷건이야? 어 풀인데 샷건 써야겠다 그냥 아 다 좋다 진짜 내가 간인총 드디어 내 시대가 온 거야 피션포 다운로드 알아 뭐 어쩌라고 아 알아 하는 거야? 진짜 음 응 샹추어리로 돌아와 최후의 공격을 할 준비가 됐으니 가자 에헤헤이 에헤이 백스에요 진짜 자 오케이 스멜이가 스멜이가 두 게임 뭐? 나 갈게 사러 야 너무한거 아니야 광고는? 아 이거 껐다 키면 되지 저걸 왜 왜 소환시킨거야? 껐다 키면은 입구에서 시작하는데 아 자 집으로 갑니다 잠시 손 좀 치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 아 네 아 아멘 아멘 댕댕이 간식하나 물리고 왔습니다 아 저기서 물렸는데 여기 와서 처먹는지 모르겠는데요 댕기댕이 자 최후의 공격을 위해 서브캐스트가 다 활성화가 안되어있어요 분명 마지막이기 때문인 거라고 믿습니다 통활내라 통활내라 뭐야 야 야쓰 오케이 이제 완벽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명히 뭐 연맥일거야 나는 내가 방심한 틈을 다 넣어 아 나 저기서 이것밖에 없어 잠깐만요 총알 상알 좀 올리고 올게요 야 너무한거 아니야? 짬이 있는데 총알 좀 올려줘야될거 아냐 어디있어 어디있어? 여기 아냐? 저 뒤인가 저 뒤인가? 아 아 진짜 좋은 용 생겼으니까 저격 라이플 아 이것밖에 안올라가? 실망인데 도박 좀 하죠 오랜만에 도박 좀 하죠 10레벨 좀 더 늘려야 돼 10레벨 좀 더 늘려야 돼 잠시만 개껌 뭐 그따으로 치고 없니? 28레벨 정도 줌해? 아 3레벨이지만 3레벨이지만 툰 투 투 투 투 투 쉬 쉬. 쉬지 말자 빨리 2레벨 내놔 그치 몇개야 4개 어 됐다 끝났다 안에서 필요없어 좋아 스나이퍼 12발 오케이 이렇게 해서 69발까지 올라가죠 좋은 총이야 현명합니다 아 쓰레기다 자 전설 두고 이거 뭔데 이렇게 좋은거야? 이게 왜 레벨이 이래? 이게 뭐라고? 아 다 판매합니다 판매하구요 유물 팔구요 한번 껴볼까? 이거? 근데 이거 발사수만 말아서 이게 뭐야? 어 좋은데 좋은데 아닌가? 딜이 중요하지 예 중요하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총알 다 꽉 채워가자 채워야 전투라는데 정말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보죠 열심히 해보죠 어... 런처 최대 사냥 어설트라이버 신의 발톱 희로우 이거야? 이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나밖에 못 누나? 어 들어가고 뭐 어쩌라고? 대화하라고? 아아 진짜 말을 하지 야 말하자 런처 런처